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 왕이 되신 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우리 예사란 교회 구루터기들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심어놓은 연약함과 틀린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장점으로 살아야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구루터기들에게 주신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노래를 잘 불러요.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나는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지 않고 잘 놀아요. 나는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구루터기들도 있겠네요. 음,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나는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장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달라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시작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나 도전하는 멋진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올 한 해에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꼭 고백해야 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기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의 포그마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광약길에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오직 언약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때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죄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를 타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주 그리스도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죠. 그런데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내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얼굴 찌푸리고 원망불평하며 핑계대고 쟁쟁거리게 하는 사람의 소리를 내었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애굽의 특수전차 부대와 군인들이 뒤쫓아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불을 짓고 모세를 원망하며 사람의 말을 했죠. 이봐 모세 애굽에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어 이렇게 죽게 한다는 말이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내버려달라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좋을 뻔했는데 그러나 모세는 틀린 생각 사단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기도의 사람 모세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사람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자신과 세상 환경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영적 싸움을 했어요. 결국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던져버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인마 누에를 누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언약의 축복을 받았죠. 가룬유단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돈괴를 맡을 만큼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모르고 막연히 따라다녔죠. 가룬유단은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예수님을 애워싸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가룬유단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과 생각을 심었죠. 그래서 가룬유단은 제사장으로부터 은전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하지만 틀린 생각을 집어넣은 거짓말쟁이 마귀는 가룬유단의 생각 속에 다시 죄책감을 심어서 은전 30냥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끈토로 만들었죠.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따라가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잡은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마귀의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 결말이 이상해지거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루터기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확실하게 따라가야겠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말쟁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떠나 죄가음대로 빠져 사단의 종로를 타며 영원한 멸망상태 속에 살게 되었죠. 이것이 곧 창세기 3장 근보문제요. 성경이 말하는 원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근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 영광봉체를 버리고 오셔야만 했어요. 바로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인퇴하셔서 원제의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며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만앙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에 새겨놓고 날마다 누려야겠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언제나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싸움의 기도의 잔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반드시 영혼이 강건해지고 마음과 몸이 튼튼해지는 추위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내 마음과 생각을 혼밀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내 몸에 만앙의 왕 그리스도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며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을 밀어내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만웰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 싸움이 우리 몸에 살아서 움직이면 매일 기쁘고 새털처럼 몸이 가벼워져요. 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나를 수종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 전세계 2, 3, 7개 나라를 살리는 세계보구마의 영적 서밋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2년도 새해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약점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잔해된 신분과 권세로 사는 영적 서밋이 되길 축복합니다. 잔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이요. 죄의 권세에 묶인 삼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름이며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권세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잔해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핑계대고 징징거리는 말을 끊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가 되어 세계보구마를 잃어가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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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